오하이오 태워주길만한게 오하이오 네 확실히 유럽도 이제 구축함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순량함이 제일 적 어? 야 짭서는 스톡이다 저거 플렉컵을 할라는데 보고 호다닥 도망가네 그니까 이게 다음 버전부터 이제 돌아간다는거죠 그럼 여기 기대중이야 몇년만이냐 프전 처음 나왔을때 이게 얼마나 됐지 한 6년 됐나? 7년? 어깨 체력이 두배 어깨 체력이 두배 꿀나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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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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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을걸? 다음 12.7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오 어차피 돌아가는건 의미없을거야 비쥬얼 요소라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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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컬러관 아니 아우 너무 높게 쌌나? 어흥 구경에 비하면 좋긴 해. 15인치급들 중에서 엄청 빠르죠. 캡 못 맞겠네. 어, 맞나? 오케이. 자쿠 저 독일 순양전하면 빠른 거 깜빡한가? 아까 슬라바여 탈때도 그렇고. 얘는 혼자서 비대칭하고 있네. 내 플랑드르도 8TL 15인치라 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? 히힛! 열한 발. 대신 50mm 측장 팀 치자. 히힛! 내 시타델이 하나도 없어. 저게 안 죽네? 어허. 어허. wait a minute. 잠시만요. 오마이갓. 우야. 우야아 어 콩알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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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못 잡을 헤드가 없는데 어 베발 펑커러 불을 피? 펑커러 불을 피? 정말 역겹구나 펑커러 불을 피? 락은 다른데 펑커러 불을 피해 펑커러 불을 피해 한 발? 아... 그냥 남았는 느낌이네 빨리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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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고니가 좋은 게 싸우다 보고 나면 딜이 엄청 쌓여있어 흠 오우 시마카제 최고다 저긴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야? 뭐지? 뭐지?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난 아까 한 명 빼고는 못 본데 대공포 개박살났네 내가 탱을 설테니 그들을 잡으시오 나도 한입 하고 싶은걸 레드노트 레드노트